쟤 새끼 어떻게 할까봐 어디 못가고 집을 저랏빛 따가게 지어놨네 제가 이 집을 발견한 이유가 집이 저랏 삐딱에서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었더라구요 그래서 위에 집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간식은 두 마리에 오면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화면 조각을 잡는다 부분도 이제 남들이 상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끌어 하루는 수납으로 멘타 내 지같은 종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